안녕하세요. 웅터리 다육맙입니다. 오늘은 제가 이렇게 나무에다가 이렇게 허브를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공구한거 창에 휴가토 넣고요. 그거를 제가 깜빡하고 못찍었습니다. 다시 솔솔솔 넣어서 커서 요거 마사 굵은 마사 밑에도 좀 채웠고요. 여기 위에다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여기 지금 대왕토 위에 섞습니다. 섞어서 식재해봅니다. 요거 창 작품이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작품 예 그래서 요거는 도깨비입니다. 오늘 딸이 와서 이렇게 같이 도와서 지금 이거 사고 있습니다. 이렇게 하나 일단 해놨고요. 옛날말로 구유라고 합니다. 구유 요거 도깨비창 제가 지금 하나 심었고요. 요거 아가보이데스 굉장히 큰 창입니다. 이렇게 두 개 심었고요. 지금 딸이 와가지고 아우 같이 같이 도와서 했는데도 이게 아우 대품이다 보니까 이거 작품이 탄생할 것 같은 예감입니다. 너무 이쁩니다. 계속 뚫어져가지고 여기서 예쁘게 크기를 잘 압니다. 정말 이쁘네요. 거기 밑에도 띄어서 뿌리가 이게 기둥뿌리가 지금 이게 두 개가 있어서 심어놓으면 지주는 되겠습니다. 지집되는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심고요. 진짜 이쁩니다. 진짜 이쁩니다. 야 이게 대형이다 보니까 와 너무 이쁩니다. 요거 털말이야 일단 꽂아 놓고요. 헷갈린 게 가에다가 심도록 하겠습니다. 어우 진짜 이쁩니다. 이거 지금 뿌리 내디라고 지금 제가 배양토 잘 닦아줘야 돼. 엄마가 뜨겁다 일단 엄마가 뜨겁다 일단 니은 아니잖아 살짝 잡아야 돼 누르면 이거 가시 다나가 와 예술이 예술작품이 지금 탄생하지 않습니까? 어떤가요? 이쁜가요? 제가 요거 요거다 심으려고 요거 지금 창 데려왔죠? 와 진짜 이뻐요. 딸 안 이뻐 이뻐? 엄청 커요 엄청 멋집니다. 요거 다 심었고요. 요거 한번 자루 재보겠습니다. 옛날말로 구유라고 하는데 이거 지금 나무 깎아가지고 지금 요거 지금 79cm이고요. 79cm 정도 됩니다. 그리고 이 통안은 내경은 50요 요 안에도 보시면 15 야 이거 어마어마한 큰데다가 제가 지금 요렇게 심어놨습니다. 어떤가 이쁜가요? 와 요거 분갈이 창 군생도 있고요. 요거 하나 쌩얼도 있고 있는데 요거 심어놓으니까 너무 예술입니다.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? 와 예뻡니다. 와 요거 지금 너무너무 이쁜 창 제가 이렇게 분갈이에서 딸이랑 혼자는 할 수가 없으니까 너무 커서 요거 지금 작품을 만들어놨답니다. 너무너무 이쁘고요. 요거 보시면 요기 도깨비 도깨비씨 먹고요. 그리고 두번째가 야생 아가보이데스고요. 세번째가 폴마리아 네번째는 링고 에스피 철압니다. 요거 지금 분갈이 다 마친거 마무리하고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